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맛라디오 특혜자입니다 또 이른 아침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열심히 떠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딴 거 없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 그 벨소리 있을 거야 종 모양 그 알림 그 알림 버튼까지 누르세요 그러면은 곧바로 뜰겁니다 영상 올리면 뜨니까 알림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찐팬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다른건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10년 20년 가는 건데 저는 10년만 할게요 10년만 10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달려왔는데 하루도 안 쉬고 몸이 아파서 열나가지고 쓰러지는 한해에서도 영상 올렸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음 좋은 목소리로 올렸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기관지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렸어요 몸 관리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말을 좀 많이 하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고 그렇더라구요 아직까지도 상태는 별로 안좋다 시원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또 글을 한번 들려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이제 아주 흥미로운 글 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 뿔이 있는 소는 그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근데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는 뿔이 없죠 그리고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두 개뿔인데 그 날 수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네 개랍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변변치 않고 그 열매가 귀한 것은 꽃이 별로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고 아니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세상사 불평하면은 그 자신은 손에만 볼 뿐 세상은 바뀌지가 않더라구요 뭔가가 부족하면은 생활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감사의 감사 이 감사라는 그런 삶의 태도에 있음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그런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들려드린 거구요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이제 6만전자 시동 걸고 있는데 아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 하이닉스 왜 그럴까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삼성은 이제 6만전자 회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중에 5만 9천 9병까지 갔어요 3분기 워닝쇼크 여진을 털어내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가 약간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로 가는 겁니다 그 시가총액 3위 탈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켓 포인트에 보면 삼성은 전 거일 대비 3.66포인트 정도 올라서 5만 9천 4백원에 거래 마쳤지 어제 그리고 상승 출발했던 삼성은 장중에 5만 9천 9백원까지 올라요 그래서 6만전자에 근접을 했어 아 쉽더라고 100원만 오르면 되는데 삼성 주가가 6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종가 기준 지난 8월 26일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누구냐 외국인들이야 우리 외인 오빠들이 들어왔어 외인들이 하루에만 2,472억 정도를 막 줍줍 하는 거야 삼성전자 계속 주어 담는 겁니다 순매수 규모 2등인 SDI도 580억 정도 했는데 무려 4배 4배 기간에 들은 152억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어요 개인만 2,566억 정도 팔아 치고 튄다고 난리였어 개미들 지금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날 삼성의 순매수가 집중된 것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에요 외인 오빠들이 옛날 코스피에서 2,300억 정도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자기조를 이어가니깐 대장주 우리 삼성전자 위주로 바구니를 채워놓는 거야 야 삼성 가자 줍줍하자 바이삼성이야 바이삼성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 그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리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매수해야겠다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자체가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뭐 현금 흐름이 나쁘지도 않아 아주 좋아요 선호하는 주식 중이죠 주식이죠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 이게 긍정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일날 보니까 3.98으로 급등을 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 가까이 올랐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서 업황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뭐 그런 분석도 있어요 삼성하고 함께 국내에 양대 반도체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하이닉스 하여튼 어제는 0.84% 하락을 해서 82700원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까지 3거래 연속 하락인데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밀려가지고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한 데는 실패를 합니다 요즘 삼바가 좀 인기가 있죠 삼성하고 하이닉스 모두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삼전의 경우에는 감사를 안 한다고 밝혔고 뭐 전반적으로 자신감 있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자신감 뿜뿜이죠 하이닉스는 그 낸드 접착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적용하고 있어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경우 그 향후 실적 전망에서 소폭 적자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이 좀 더 안정적이다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 등 그 반도체주의 그 추세적인 반등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인데 재고가 많이 쌓여서 당장 펀더멘탈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면 반등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은 바닥다지기 바닥다지기로 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다지기 저도 약간 바닥을 좀 더 공고히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고히 다질 것 같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또 지금 삼성과 TSMC 반도체 아주 재밌어요 지금 보면은 5월 동주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그 관련된 뉴스 기사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또 썰을 풀도록 할게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삼성은 그 TSMC하고 파운드리 분야의 라이벌인데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뭔가 5월 동주 이렇게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5월 동주 혼자는 힘들다 결국은 같이 가자 뭐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죠 같이 한번 상생하자 그게 낫지 않겠어요 30일 날 보니까 TSMC가 그 19개 파트너 회사와 함께 그 3D 그 패브릭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설계 뭐 기판 이런 칩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 회사들과 손을 맞잡는 거야 손을 맞잡고 가는 겁니다 TSMC는 그 협력사 리스트에 국내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포함했어요 그간 업계에서는 세 회사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제기는 했는데 TSMC가 협력을 공식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야 왜 갑자기 뜬금없이 TSMC가 삼성을 언급했을까 뜬금이야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 주력이 이제는 고대역폭 메모리에요 그 기술을 TSMC와 공유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TSMC와의 그 긴밀한 협력으로 미래 HBM 기술을 확장해서 고객들의 혁신을 도울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TSMC가 3D 패키징 분야에서는 뭔가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얼라이언스를 만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3D 패키징은 그 서로 다른 반도체를 한 곳에 수직으로 쌓거나 평평하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칩처럼 동작하도록 만드는데 미래칩 제조기술 입니다 일종의 미래제조기술이다 그래서 아직 기술이 무르익지 않아 가지고 이런 공정표준화를 먼저 해낼수록 미래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 반도체제조에서는 왕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TSMC 목표가 이번 발표에 숨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치열하게 쫓아가면서 시너지를 낼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파운드리 1등 회사와의 동맹으로 차세대 멤버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다시 협력으로 얻은 결과를 파운드리 사업에 응용하고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 이번 동맹 사례 외에도 글로벌 거대칩 기업들은 라이벌과의 활발한 기술 동맹으로 차세대 칩 시장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칩퍼 동맹국인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런 회사들 사이에서도 그 반도체 기술 표준화 중요하죠 그리고 칩 생산을 위한 공조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삼성을 사려고 요즘은 다른 주식까지 판대 삼성 사고 싶어요 저도 삼성 사고 싶어요 아주 미치도록 사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문제는 이게 없어 머니가 없다는 거지 머니 머니 고갈이야 요즘 일자리가 없나 요즘 사내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여기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삼성 살려고 또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삼성 그룹 삼성그룹 주식들이 초강세래요 초강세 이에 힘입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주식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하락을 속출하고 있다 삼성그룹주가 매수세를 빨아들이는 일종의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 현상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삼성은 3.66% 정도 올른 59,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난 9월 29일 저점 대비해서 12.9% 상승을 했어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7.4% 오른 것과는 대비됩니다 SDI는 지난 한달간 35% 늘었어 깜짝 놀랐어 SDI 요즘 날라다녀 한때 그렇게 비실비실되더니 코스피 200지수 월간 상승률 2등이야 2등 SDI 하여튼 삼바는 지금 지난 9월 저점 대비했을 때 18% 넘게 올랐습니다 정거점 거의 회복했고 요즘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전기 하여튼 다른 그룹주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요즘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삼성그룹 상장지스펀드 ETF도 이달 들어서 15%나 올랐어 15%나 그러다 내가 정할거 없으면 삼성 ETF 사라 삼성 ETF 삼성그룹주 ETF죠 일종의 이거 사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사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주식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넘쳐나는데 코스피지수가 1.11% 올랐지만 320개 종목이 하락 마감을 했고 삼성그룹주를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매도하는거야 소형 종목 위주의 코스닥 지수는 이날 3.4% 오르는데 그칩니다 최근 한달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조 4,780억 을 순매수 했는데 대부분 삼성그룹주로 자금이 쏠리더라 외국인은 이날 삼성만 1조 5,752억 을 매수했어요 SDI 7,613억 삼바 905억 정도 됩니다 순매수 상위종목에 이름이 올렸어요 기간에 들은 6,663억 정도를 순매도 하고 삼성그룹주를 대거 사들이는 거야 SDI 1164억 삼바 817억 삼성 전자는 749억 이렇게 순매수 상위종목입니다 삼성생명 565억 삼성물산 330억 정도 사들였어요 일단 펀드자금도 삼성그룹주로 향하는데 주식장 그 침체로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것과 대비돼요 그래서 FN 가이드에 보면은 연초 이후에 삼성그룹 펀드 26개로 3970억 원이 순유입이 됐어 뭐 가치주 공모주 등 다른 테마펀드에서도 투자금이 유출됐는데 이 삼성그룹주가 오르는 것은 호재가 겹쳤기 때문이야 삼성은 실적이 악화되고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 있다는 전망에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삼성 SDI 바이오 삼바는 월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했어요 지난 16년 17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거든 삼성이 2만원에서 5만7천원까지 급등하는 동안 주식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돌파할 때마다 하락하는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를 앞질러요 그 당시에 하락세는 기관들이 주도를 합니다 주가지수 대비 수익률로 성과를 평가받는 펀드매니저들은 삼성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아치우는 거야 코스피 시가총액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급등할 경우는 벤치마크와의 수익률이 벌어지기 때문이겠죠 삼성전자 보십시오 조만간 미친듯이 산다고 날릴 겁니다 또 주가 오르기 시작할 거야 그때 이제 팔아야 돼 그러면은 알겠죠 수익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는 소리 좀 들어 봅시다 하여튼 삼성과 삼성 SDI 이쪽으로 계열 주식들 초강세를 보인다고 했죠 일단 불황에 믿을 거는 삼성뿐이야 삼성뿐입니다 너무나 좋아 삼성전자 보면 볼수록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진짜 어떨 때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삼성 못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감사인으로 봤더니 삼성전자가 삼정KMG 삼정KMG 삼정KMG를 선정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신규 외부 감사인으로 삼정회계 범위를 선정했는데 이 삼정회계 범윈이 내년부터 최대 6년간 삼성전자의 외부 감사를 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계업계하고 산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감사위원회는 삼정회계 범위를 2023 사업년도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주말 이를 통보를 했어요 삼정은 연내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감사 업무를 맡습니다 삼정은 앞서 하이닉스의 새로운 감사인으로도 선정돼서 내년부터 국내 반도체 1,2위 업체의 외부감사를 모두 담당을 하네요 삼성은 그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2019년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그 40년간 거의 40년간 감사를 맡긴 3일 3일 회계 범위를 대신해서 2020년부터는 안진 회계 범위를 새 감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이 감사인 지정기간이 3년이 지나서 삼성은 내년부터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은 이번 감사인 선임을 앞두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거야 국내 회계 업계 1,2등 3일하고 삼정이 지난 17일 제안서를 제출해서 경쟁 프리젠테이션 했어요 PT를 했어 아주 치열했겠죠 1,2등이 싸우면서 3일이 떨어지겠나 했는데 결국 3일이 떨어졌네요 하여튼 회계 업계에서도 과거 40여년간 인연을 맺은 3일이 우세하지 않겠냐 전망이 많았다는데 결국은 삼정이 최종 낙점 최종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 삼성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감사 파트너를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내 회계 법인들이 총 220개 상장 법인이라고 비상장 대기업이 외부감사인 자리를 놓고 대격도를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2019년 말 정부로부터 처음 감사인 지정을 받은 이들 기업이 2020 회계 년도부터는 3년간 지정기간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자유롭게 최대 6년간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니깐 감사 똑바로 하시길 바래요 삼정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차단해서 확실하게 차단해가지고 뭐 고쳐놔야겠죠 뭐 조지라고 하는게 아니라 좀 고쳐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쁨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뵈요 여러분 international 해물은 해심